첫 화면부터 정말 죄송합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안 보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 피피부 느낌 짜증나지? 너무 여드름 짜증나 스트레스 확 받아 지금 여기는 근데 피부 좋다 나 여기 좋아 나 결이 좋아 원래 코도 뭐 없어 그치? 여기는 만들기 싫다 너무 부드럽다 실키하다 진짜 사르르 녹아 그냥 근데 이거 1등이야 너 너무 아예 너 누구니? 어 던 던으로 찍어 그냥 코를 어우야 너무 아파 나 원래 내 얼굴한테 감정을 실어버려 감정 없어 너한테 무감정 감정 아니야? 컨셉이 뭐예요 오늘? 어머 어우 깻냐 아 더워 재밌어 아 오늘 캣 메이크업이에요 캣 오마인 어? 개 싫어 어? 여름이니까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뭔만 열래? 여름이니까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밀면 안 될지 파우더 쓰리잖아 피부 화장하고 되게 공들여서 했는데 너 혀 안 닦아지? 닦았는데 좀 열심히 할 수도 있어 혀 안 닦으면 제대로 닦아야돼 아 제대로 안 닦아야돼 아 제대로 안 닦아야면 냄새가 나요 내가 여기 광대를 확실히 죽여드릴게요 그리고 코가 너무 길어요 이 자식은 그래서 여기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웃으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코끝을 이렇게 인중에 힘주지 마세요 인중에 힘주지 마세요 하시고 하시고 콧볼을 깎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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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응 응 가누구 응 블러셔 화사하게 만들어 줄게요 블러셔 웃는 데 조심하세요 스마일 제가 사실 MLBB 컬러를 정말 좋아해요 저도요 그리고 얘는 죽일게 오오옆 오 진짜 광대에 뼈 부러지네 오 너무 예쁘다 진짜? 진짜? 나 화면에서 어떡해. 다가오세요, 그래. 니가 원하는 눈썹 안 될 수도 있어? 루나 필이야, 그냥 오늘 루나 메이크업이야. 필 암 쏘 하이! 이루아! 저는 이렇게 촥! 집중해. 눈썹 그리기 힘들지. 아니? 니가 원하는 대로 안... 아우! 여드름! 이거 뭐야? 이걸 이렇게 딱 정중하게 해. 니가 난 거야! 정중했어. 아우 너무 아파네. 비져나, 여드름. 아치 쩔어. 띠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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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.. 눈 뒤로. 한 번만 더. 이거 할 때 눈 아래 들어가지 않게 얘를 이렇게 바이쌓을 깔아요, 일단. 근데 너 보기 싫어서 나가면 어떡하냐. 다들. 너라서. 없어져 버릴 것 같으니. 없어져 버릴 것 같으니? 가만히 없어져 버릴 것 같아. 이걸로 가운데, 중간을 항상 이렇게. 신비님 너무 이뻐요 열두 번째 결혼이에요 선배 네? 열두 번째 결혼이에요 소름 끼쳐 그럼 진짜 어떨 것 같아? 진짜 무서워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두 번째 결혼이에요 아 왜 이렇게 가까이 가요? 쟤가 안 보이네 위! 이 새끼야 위 보라고 왜 위를 못 봐요? 무서워? 이 자식이 어떡해 너무 이상해 당장 지워 미쳤어? 야 당장 지워 너 오늘 공연하러 가냐 아니 저기요 쟤가 왜 이렇 아 녀석한테 지 얼굴이 많이 잘해 원서오옹 티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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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는데?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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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전 원하지 않았지만 요런 메이크업이 됐거야? 근데 너무 이상하다 너 누구야? 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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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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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? 1, 2, 3